뭐야? 뭐가? 너 왜 여기 있어? 너 여기 근처 살아? 무슨 소리야. 너 보러 왔잖아. 어디 가냐? 어, 나 약속이 있었어. 외국 나간다며. 아. 야, 말 못해서 미안. 아우, 그렇게 됐어. 나쁜 새끼. 뭐야, 야. 눈빛 보니? 야, 보니? 보니? 뭐야, 이거? 진짜 갈 거야? 진짜 갈 거냐고. 나한테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너 왜 그래? 너 이상해. 서운하잖아. 이제 친구 하나 생겼나 했는데. 너 진짜 너무한 거야, 어? 아, 분위기 이상해지네. 오해하지 마라, 그런 거 아니다. 가라. 정원아, 미안해. 미안해서 말 못 한 거야. 마지막으로 부탁할게. 내가 책임지고 너 키운다. 나 탑스타 강의 중 옆에서 5년 넘게 있었어. 나 믿고 같이 한번 가보자. 와, 되게 고맙네. 야, 근데. 너 언제까지 뒤로 숨기만 할래? 앞으로 나와. 그러고 있기에 너 아까우니까. 정원아. 나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. 내가 우리 변. 넌. руки. 뱌. 내. 뱌. 니. 내. 나. 내.